오늘도 한 문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문장 깊이 읽고 깊이 듣고 천천히 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날 무렵 모든 분께서 영화 한 문장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네, the more, the more, I feel, I feel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네요. 스텝 1, warming up입니다. 첫 번째 어휘 보겠습니다. genuine, genuine, genuine 진실한, 진심어린 또는 진짜의, 진품의 여기서는 진실한, 진심어린이라는 의미였죠? genuine, genuine genui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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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inely 진심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genuinely, genuinely 고마워하시는 고마워하는 genuinely grateful genuinely grateful genuinely grateful 진심으로 감사하는 다음 편은 누구나 아는 편이지만 발음해 주의하라는 뜻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느끼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재능, 재주,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 삶의 선물 또는 나의 삶이라는 선물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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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운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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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peaceful feel peaceful feel peaceful feel peaceful feel peaceful 평화로움을 느끼다 더 비교급 조동사, 그 다음 더 비교급 조동사 이런 구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이해할 때 더 뭐뭐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겠죠? 더 많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뭐뭐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우리는 배운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제 이 앞에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더 뭐뭐할수록 그만큼 더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오늘의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이런 의미가 짐작이 되죠. 앞부분부터 자세히 끊어서 보겠습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우선 문장 속에 나온 표현 중에서 첫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선물, 선물로 주어진 나의 삶 이런 의미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The gift라는 표현을 A라고 하고 My life을 B라고 하면 이게 바로 A of B의 부분인데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이 Of는 동격관계를 나타냅니다. Of이 동격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A of B라는 표현은 B라는 A 또는 B라고 하는 A라고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나의 삶이라는 선물 또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옮기는 거죠. 이 A of B에서 이 Of이라는 말은 B가 A와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곧 선물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걸 나의 삶이라는 선물이라고 옮기도 좋고 아니면 선물로 주어진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 거다. 이런 의미로 선물로 주어진 나의 삶이라고 옮겨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Genuinely grateful Genuinely grateful Genuinely grateful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문장을 보죠.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이 문장을 순차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표현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순차적 이해할 때 뭐에 대해서? 그 다음 뒤에 있는 표현 들어보죠?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그렇죠?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다음 우리말편을 영어로 말해보라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무엇에 대해?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영어로 표현해보죠? For the gift of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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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표현을 이제 합해서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진심으로 감사함이라는 표현 앞에 이제 more라는 표현에 붙어서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 표현이죠 우리가 more를 붙어서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다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다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나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두 표현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해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네, 아까와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겠죠? 우선 앞에 나온 표현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나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무엇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다음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말해보라 나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무엇에 대해서?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네, 그 아래쪽에 영문이 주어졌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무엇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네, 이제 이 표현을 지금 평소문 형태로 대우는데 오늘 나와 있는 구문 더 비교급의 구문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비교급 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데요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가 나오면 우리말로 이해할 때 이제 앞에 부분을 더 뭐뭐하면 할수록 그 다음 뒤에 부분을 그만큼 더하다 뒤에 있는 이 더를 우리가 그만큼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때 더는 지시부사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그 문장 다시 한번 듣고 연습해보겠습니다 The more books we read The more we learn The more books we read The more we learn 네, 그래서 이제 더 비교급 The more books 우리말로 이해할 때 더 많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The more we learn 그만큼 더 많이 우리는 배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장은 이제 이 비교급 앞에 더가 붙어 있는데 그 더를 없애고 이제 as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죠 밑에 문장 한번 들어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 we read more books we learn more As we read more books we learn more 네, 이제 더 라는 말을 없애고 이제 정상적인 어순어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이때 이 as라는 접속사는 비례관계 또는 추이를 나타내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해할 때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뭐할수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ore books 더 많은 책을 읽음에 따라 또는 읽으면 읽을수록 We learn more 우리는 더 많이 배운다 이제 이 a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구문은 더 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문장에 나와 있는 더 비교급의 패턴으로 우리가 방금 이제 연습했던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익혔던 문장이 바로 이거였죠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바로 이 문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해하면 나는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려면 우리가 이제 비교급 표현 앞에 앞에 있는 more genuinely grateful 앞에다가 더 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걸 문장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비교급 표현 주호동 세금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 문장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에 들어있는 비교급 표현 more genuinely grateful에 더 를 더한 표현 즉 더 more genuinely grateful 이 표현이 문장 앞으로 가면 더 비교급 표현 주호동사에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교급 표현인 more genuinely grateful more genuinely grateful more genuinely grateful more genuinely grateful 여기다가 더 를 붙인 표현 그러니까 더 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the more genuinely gratefu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바로 이 표현을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문장 평소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바로 이 문장에서 그 비교급 표현 앞에다 더 를 붙여가지고 그걸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빼면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순차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더 많이 진심으로 또는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또는 감사하게 I feel 내가 느낄수록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그런데 뭐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영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그 다음 I feel 내가 느낄수록 I feel I feel I feel 뭐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I feel 뭐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또는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이제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그것까지 뭔지 먼저 해보는 거죠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이렇게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뭐에 대해서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이 두 표현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분은 이제 벌써 이 표현이 익숙해졌을 거고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분도 계실 텐데 예 다음 우리말편을 영어로 말해보라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더 진심으로 감사하게 내가 느낄수록 이 표현 밑에 그 영문이 주어졌는데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편을 영어로 말해보라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이렇게 되겠죠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For the gift of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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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표현을 이제 합쳐서 해봅시다 우선 이제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수록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뭐에 대해서 합쳐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이제 그 다음 뒷부분을 해보죠 뒷부분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가 더 머머면 할수록 그만큼 더 머머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은 그만큼 더 머머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문은 비례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더는 관계부터로서 이제 이 부자절을 이끄는 거죠 뭐뭐하면 따라 뭐뭐하면 할수록 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더는 이제 앞에는 걸 지시하면서 그만큼 그만큼 이라는 의미가 돼서 이제 그만큼 더 머머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우리가 이제 더 비교급 주어동사 표현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더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 더 많은 평화로움을 느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주어인 I를 붙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I feel more peaceful I feel more peaceful I feel more peaceful 네 그리고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more peaceful 이라는 이 표현에다가 더 를 붙여서 문장 앞으로 빼면 바로 어떤 표현이 되는 거 아니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 feel more peaceful 앞에 들어있는 표현 비교급 표현 more peaceful 더 를 더한 표현 즉 더 more peaceful 이 문장 앞으로 가면 더 비교급 주어동사 결국 이제 이런 문장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네 이 문장은 이제 앞에 있는 더 를 그만큼이라고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만큼 더 평화로움을 느낀다 나는 느낀다 또는 그만큼 더 많은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편을 영어로 말해보라 밑에 그 힌트가 주어졌는데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평화로움을 느낀다 그만큼 더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네 이제 앞에 부분부터 뒤에 부분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더 많은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밑에 그 저 그 영문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그 참고하시면서 그 한번 떠올려보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오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이것도 더 모어로 시작하고 예 여러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앞에 부분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뒤에 표현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예 전체적으로 들어보죠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예 이번에는 스텝 3 천천히 말하기 슬로우 스피킹입니다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말해보라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genuinely grateful I feel genuinely grateful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For the gift of my life For the gift of my life 두 표현을 합해서 나는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예 이번에는 이제 비교코 표현 More만 더 는 편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네 이번에는 이제 네 이번에는 이제 more genuinely grateful 이 표현 앞에다 더 를 붙어서 앞으로 끌어낸 표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내가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수록 할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더 모어로 시작하겠죠 더 모어로 시작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예 나는 더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 평소모로 되어 있는 거 I feel more peaceful I feel more peaceful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more peaceful 이 표현 앞에다 더 를 붙어서 문장 앞으로 끌어내면 되겠죠 그만큼 더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이제 우리말 표현을 보고 거의 동시에 영어로 말해보라 내가 나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수록 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수록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그만큼 더 많은 평화로움을 나는 느낀다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peaceful I feel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말하듯 전체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라 밑에 영문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이 문장을 참고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As 라는 접속사로 바꾼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As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more peaceful As I feel more genuinely grateful for the gift of my life I feel more peaceful 예, 오늘 문장은 그 어순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순과는 조금 달라서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능숙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용어한 문장 시를 읍조리듯 천천히 말해보면서 평화로운 느낌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강의에서 공부한 세 문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문장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ore genuinely grateful I feel for the gift of my life The more peaceful I feel 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